매물로 내놓은 물건이 전부 다 팔렸어. 그것도 최고가로. 그래서 기분 업 된 거야? 위치가 그렇게 좋은데 당연하지.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벌써 팔았어? 지금이 최고점이야. 곧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이 막힐 거거든. 몇백억짜리 건물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? 아직 정도만 대표가 정보를 잘 물어다주나 보네. 전부 그대의 덕분이죠. 넌 나한테 완벽한 파트너야. 20년 동안이나. 이제 알았어 그걸? 그러고 보면 심수련도 참 불쌍해. 평생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산 거 아니야? 오늘 같은 날 그 여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? 마지막 한 발 남았네. 나부터 간다. 긴장해라. 너야말로. 나 이거 솔직하게 말해. 2년 전에 너 나 배신하려고 했지. 뭐 하는 짓이야. 말해! 내 눈은 못 속여. 네가 변했다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. 연락도 안 받고 들어오지도 않고 날 피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무슨 꿍꿍이야. 날 떠날 생각이었나? 그래 쏴봐 자신 있으면. 나 없이도 네 재산 지킬 자신 있으면. 쏴봐. 머조리 같은 자식. 누구든 날 배신하는 인간은 죽어. 그건 나에게 너도 마찬가지야. 으아악. 으아악. 엄마 죽으면 안 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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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회장님. 정신 차려십시오. 나의 귀가 사라졌어. 빨리 찾아. 나의 귀 정신 차려. 나의 정신 차려. 숨을 안 쉬어요. 네? 우선 빨리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. 시간이 없어요 빨리. 나의 정신 차려. 넌 자꾸. 이렇게 limit다가, 나는 부끄러워 질기. 나는 enfim. 나의 정신 차려. 나의 정신 차려. 나는 affian another. 나란히 정신 차려. 나의 정신 차려. 한글자막 by 한효정